마침내 이 세계에 도달했군요. 좋아요. 쓰러져가는 우리 세계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이제부터는 저희도 전선에 합류하겠습니다. 관리자님. 이 눈은 아이기스 함교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한다면 언제든 함선을 호출할 수 있죠. 어때요 관리자님? 함께 탑승해보시겠어요? 전술 무장 시스템 전개. 아이기스 온라인. 금지를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어. 1번부터 5번 무장을 전개. 디바이스 세트 온. 팔라디움 월드 사출합니다. 이건 예상 못했을걸? 반복을 차서 하겠습니다. 조준. 팔라디움 프로토콜. 기동. 조준. 예상대로야. 전술 변경. 활로를 열겠습니다. 오버히트. 상호는 전원군. 그 날개를 펴라. 아이기스. 계산대로네. 전술 변경. 이건 예상 못했을걸? 아이기스 스탠바이. 한계치까지. 발사. 디바이스 파츠 교체. 돌입하세요. 파괴합니다.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이쪽 세계에서 가장 놀랐던 건, 그 드라마. 유혹에 함규겠네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불순하고 낯뜨거운 걸 공공연하게 방영할 수 있는 건지. 네? 색도 있다고요? 머리카락이 점점 하얗게 새는 건 이식한 고유무장의 부작용 때문이에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 제 머리가 그렇게 신경 쓰이신다면 조치를... 어? 예? 어울린다고요? 아, 아니... 그... 감사합니다.